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 입니다. 오늘은 아카데미에서 나온 다빈치 시리즈 겟 시계를 언박싱 및 조립을 해보고자 합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. 비닐 개봉 전에 부품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구요. 그리고... 이 제품에 대한 나이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네요.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1번. 부품은 제가 좀 전에 다 확인을 했구요.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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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2번. 2번.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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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4번. 3번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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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5번. 4번. 5번. 5번. 6번.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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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D1에 샤프트를 3개를 장착을 합니다. 한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스프링을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. A4를 거기에 맞게 잘 추가를 해 줬습니다. 이 부분이 뚜렷비용이 될 것 같네요. 샤프트를 잘 움직이고 있죠. 이스케이프먼트 레버 입니다. 이스케이프먼트 레버를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. 이스케이프먼트 레버 그리고 이스케이프먼트 기어를 위쪽으로 올리네요. 이렇게 한칸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아주 멋지죠? 네 그리고 음 이제 일단 첫 입구에 이렇게 장착을 해볼게요. 이렇게 멀티가 있더라구요. 고정 스토리업의 등장. 이렇게 część 장착을 해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상당히 흥미로운 장난감이죠? 이것으로 음박싱과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